불어봐야 겠다 윤종님한테 오늘 계기로 어차피 솔직히 난 윤종님이랑 얘기 많이 했으니까 같이 대회도 많이 나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형, 동생으로 좀 지내봐야 겠다 근데 DJ 다들 지금 안 움직이셔가지고 다들 앉아있어가지고 다들 앉아있어가지고 다들 지금 안 움직이고 앉아계셔가지고 어? 가도 되네?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윤종님 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 그 게이머 출신에 말을 놓쳐서 하고싶어가지고 형한테 숨을 내보실게요 숨을 내보실게요 숨을 내보실게요 내 시집인데 성장방송이 어떻게 생각하면 돼? 나은 님이랑 저랑 나가시는데 열심히 하세요 숨을 내보실게요 너가 분명히 형 하지 말라고 하고 형들 해보니까 잘하시더라고 난 잘하지 공격도 꼭 느꼈다고 하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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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두근만 이렇게 제가 해주면은 잘하실 텐데 다시 한번 대회하고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해요 나은 김현중 알아요 나는 김현중 알아요 모르시코 우리 스타? 스타크로이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게임 아니 말을 놓쳐 그 게이머 출신에 저는 말을 놓쳐서 하고싶어가지고 형한테 오늘 26 26 말 놓쳐 스티가 너도 배워야돼 아이씨 팀인데 성장방송이 팀플 누나님이랑 맨날 출전하시는데 저랑 나가시는데 누나님이랑 누나님이랑 너무 진짜 너가 누나온지 오늘 상대는 상대를 해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나도 잘하지 공격하고 배로당하고 오케이 오케이 형 두근만 이렇게 제가 해주시면은 잘하실 텐데 같이 한번 대회하고 다시 가죠 다음에 또 얘기하자 까루와 케민의 고향 대전. 안녕하세요. 인사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무슨 우승한 거 알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용짱님이요? 용짱이라고 있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인사 좀. 안녕하세요. 방송 봤습니다. 제 방송 보셨어요? 네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저도 자주 봤어요. 감사합니다. 형님. 피 좀 조금만. 됐습니다. 형님. 안녕하세요. 조금만. 네.